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자연인이 되면 꼭 해야 될 게 있나요? 꼭 해야 된다 이것만큼은 뭔가 해야 된다. 불안 불안하죠? 아이고 진짜 힘들 것 같은데 되게 그 산 정상까지 가보셔야죠. 아니 산에 갔는데 산에 가서 산까지 가서 산에 안 가면 어떡합니까? 그게 비우는 거거든요. 우리 매니저 현석 씨는 우리 매니저 현석 씨는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 같이 다니니까 혹시 있나요 이런 거 말고도? 본인이 느낀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거?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니지만 겨울이니까 아무래도. 얼음물에 얼음물에 방송하러 방송하러 얼음물에 얼음물에 막 던지는 자기 안 했다고 근데 PD님 너무 좋아하잖아요. 제일 분위기가 좋네요 저 현장에서. 저도 경험을 살짝 해봤는데 매니저를 질투해. 옷을 막 껴 입잖아요. 들어갔었어요? 그럼요. 저는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죠. 괜히 물어봤어. 아 진짜로? 괜히 물어봤어. 잘못 물어본 게 우리 PD님이 독사거든요. 나 이거 괜히 물어봤다. 이거 괜히 물어봤다. 아까 얘기했는데 먹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워낙 많아요. 워낙 많아 하지 마요. 거기 그냥 별다른 재료 필요 없이. 된장만 퍼가지고. 국만 끓여도 드셔보세요. 제가 리액션이 오버된 건지. 그게 진짜 맛있는 건지. 진짜 맛있는 건지. 우리 매니저분. 우리 매니저분. 또 매니저야. 현상 매니저야. 뭘 해서 먹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가장 맛있게 먹은 게 뭐예요? 우리 매일 다 잘 먹었다고 하니까 혹시. 거기에 닭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닭으로 되게 여러 가지 요리를. 닭볶음 이런 거요? 그. 진짜 백수욱이나. 백수욱이나. 야 신선하다 신선해. 승민아 너무 신선하다 이거. 아 이거 진짜 연예계 없는 캐릭터예요. 진짜 백수욱이나. 백수욱이나. 그쵸 뜨거운 걸 해가지고. 해가지고. 고마워요. 아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날 녹화 내용이 고스란히 다 잘 방송에 나갔어요? 방송 봤어요? 중간 중간에 잠깐 스치듯이 한 번씩 나와요. 얼굴만. 인서트 인서트. 인서트로 이렇게 살짝 지나가고 말더라고요. 난 국민 남편을 봤어요 방송되는 걸. 네. 현석 씨가 말한 대로 현석 씨는 안 나왔지만. 그 닭을 당뇨를 했고. 어 모르게. 머리 감는 거. 머리 감는 것도 했고. 라면도 먹었고. 라면도 먹었고.